주말인 오늘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마 영향권에서 벗어나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찜통 더위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한 낮 기온 서울이 33.3도까지 올랐고요. 정선은 33.9도까지 오르면서 가장 더웠습니다. 이처럼 낮 기온이 크게 치솟으면서 대기는 많이 불안정합니다. 밤까지 중부와 전북, 영남 지역에서는 갑작스럽게 소나기 구름이 만들어지겠는데요. 내리는 소나기 양은 적게는 5mm, 많게는 40mm가 예상되고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해서 요란하게 쏟아지겠습니다. 휴일은 내일은 전국적으로 하늘 표정이 좋지 못합니다. 중부지방을 흐린 가운데 날씨가 많이 무덥겠고요. 체감 더위는 더 심하겠습니다. 한편 남해안과 제주는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장맛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내일과 모레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강한 장맛비가 예보가 됐습니다. 비 구름대가 폭상하면서 월요일까지 제주는 200mm가 넘는 물벼락이 떨어지겠고요. 남해안 지역의 150mm 이상, 부산과 울산 지역에도 100mm의 큰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장맛비도 야행성 폭우가 예상이 되니까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 잘하셔야겠습니다. 다가오는 화요일에는 중부지방에도 다시 장맛비가 시작이 되겠고요. 한 주간 비 예보가 길게 들어 있습니다. 최신 기상정보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